꼭 듣고 왔는데 와 라이브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CD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고 Talking Myself죠. 노래가 참 신나요. 뭔가 경쾌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 이런 노래인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우리가 힘 실어서 홍보해야 될 곡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루미너스가 신곡이 나왔잖아요. 이거 우리가 홍보해야 되니까 퀴즈로 준비했어요. 제목은 그래서 얘기하면 안됩니다. 제목만 빼고 신곡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노래인지 저희 신곡 노래를 한번 설명을 하면 첫 정규앨범의 타이틀곡으로서 파워풀한 리듬과 경쾌한 펑키한 기타루프 속에 강렬한 멤버들의 목소리까지 다이나믹한 노래입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8월? 최근에 나온 거죠. 최근에? 네. 17일 정도쯤에 있어요. 정도쯤 나왔고. 알겠습니다. 정도쯤이면 괜찮죠. 그쯤에 나왔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 제목을 여러분이 포기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거든요. 포기를 제가 두 개를 준비했어요. 포기 1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은 비주얼. 무슨 일이야? 엔젤. 포기 1번. 엔젤입니다. 포기 2번. 청량에너지 듬뿍 느껴지는 곡이에요. 엔진. 포기 1번. 엔젤. 포기 2번. 엔진. 둘 중에 하나 고르시거나 재미있는 오답으로 그냥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보낼 곳은 샵 1035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거는 100원. 고리라는 무료입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제가 요즘에 그 차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이거를 외치고 운전을 시작합니다. 와우. 어떻게 외치냐면 시작의 시동가라. 부릉부릉부릉부릉. 요거는 제가 외치고 운전을 시작하거든요. 힌트 되겠습니까? 너무 완벽한 것 같은데. 정답이죠. 거의. 거의 정답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진옥님께서. 응? 에너지라고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김창수님 좀 읽어주십시오. 김창수님. 김창수님. All I's Down 아닌가요? 요거는 요전 노래였죠? 네. All I's Down이었고. 아까 그 질문 중에 제가 하나 언뜻 봤는데. 이번 신곡의 응원법 좀 설명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지금 해줄 수 있습니까? 아. 노래. 이번 노래. 딱 그. 시작의 시동가라. 부릉부릉부릉부릉. 아. 요거 같이 하면 되는 겁니까? 한번 저도 같이 하시죠. 네. 5, 6, 7, 8. 시작의 시동가라. 부릉부릉부릉부릉. 아. 알겠습니다. 뭔가 자꾸 부릉부릉하는 거 보니까. 보기 중에 느낌이 쫙 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이번 루미너스의 신곡 제목은 뭘까요? 보기 1번. 야. 루미너스 보고 있으니까 그냥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아. 엔젤. 엔젤. 보기 2번. 엔젤. 청량 에너지 듬뿍 느껴집니다. 엔진. 엔진.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맞는 것 같아. 맞아. 왠지 둘 다 어울리죠? 자. 그러면 이 노래. 가만히 있어봐. 이 노래를 들으면. 기상캐시는.